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과학의 여러분의 박수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같이 심하게 심화된 코어 특강의 이름을 좀 줬는데 마음에 드시나 모르겠네요. 이게 심하게 심화됐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강의가 이 코어 특강은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선생님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이 강의를 들으실 때 등급대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은 좀 뭐라고 그럴까 개념이 좀 완전히 한 번 1회독을 안 했다. 이런 친구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도 선생님이 가장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 강의의 포인트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어 특강 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이게 결과를 내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결론 결론은 우리는 수능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수능을 잘 봐야 된다. 이게 목적이잖아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 서 있는 목적도 여러분들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수능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이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수능에 있어서 수능은 어차피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렇죠? 문항을 풀어내는 거란 말이야. 문항을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 해결을 할 때 여러분들 결과를 내는 그런 과정들 중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수학 능력이라는 건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문항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문항 해결인데. 문항이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 A문항이라는 문항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들을 보시면 뭐가 들어가느냐. 이 문항에 대해서 이제 답을 보고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설을 해준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포인트가 뭐냐면 답을 내고 해설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게 A문항이 기출이라고 치자. 자, 질문. 똑같은 기출 또 나오니? 어, 나와요. 나오는데 중요한 건 똑같이 나오진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학생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기출 문제가 똑같은 형태로 안 나오고 예를 들어 동그라미 ㄱ이라는 형태로 나왔다. 근데 이게 동그라미 ㄴ이라는 형태로 바뀌잖아? 똑같은 본질적이고 똑같은 문제야. 그럼 애들이 못 풀어. 정답률이 뚝 떨어져.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고 지금 여기 모인 겁니다. 아시겠죠? 뭐 하는 거냐면 답을 찾아가는 우리는 과정을 볼 거야. 알겠지? 우리의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 해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 선생님이 책에다 다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면 수능 시험장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 안 나와. 그치? 물론 똑같은 문제도 나와. 거의 비슷한 문제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일명 등급을 가려는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완전 똑같지가 않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기출 중에 새로운 기출은, 뉴 기출은 우리가 굉장히 낯설다. 낯설다. 낯선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낯선 문제를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레임을 갖고, 어떠한 사고 방식을 갖고 가야 되는가. 그게 여러분들 이 강좌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문제들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단계별로, 선생님이 단계별로 되게 쉬운 단계부터 구성했어. 쉬운 단계부터 제일 심화된 단계까지 쭉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사고의 흐름들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각 챕터마다 단계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챕터는 내용이 어려운데 자료가 어려운 챕터가 있고 어떤 챕터는 논리가 어려운 챕터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첫 챕터라서 고지자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고지자기는 어떤 특정 요소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논리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단계를 갖다가 하나씩 밟아 나갈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단계야. 우리 1단계를 갖다 할 거야. 1단계는 우리가 물어보는 요소가 한 가지 정도의 요소만 있는 거야.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가잖아. 그럼 2단계로 넘어가면 이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자료에 적용이 되는지를 갖다가 볼 거야.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면 이게 한 두 개 이상의 여러분들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두 개 이상의 요소가 들어가. 그리고 이제 4단계로 넘어가면 고지자기는 이렇게 구성했어요. 고지자기는 이렇게 구성했는데 4단계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얘가 두 개 내지 세 개의 요소들이 여기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겠죠. 이런 요소들이 있었나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을 거라고 선생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완전히 세분화시켜가지고 굉장히 쉬운 난이도부터. 이건 쉬움이야. 그리고 이쪽으로 가잖아. 매우 어려움까지 갈 거예요. 알겠죠. 매우 어려움.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매운맛, 순한맛부터 시작해서 매운맛까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끝판왕이죠. 끝판왕을 여러분들 이겨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지구각의 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강좌야. 그래서 전단원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되지 말씀드렸는데 전단원을 다루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초반권 되게 쉬워요. 그리고 강좌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강좌는 개념 강좌가 아니야. 알겠지? 개념 강좌 아니야. 그런데 개념을 안 다루진 않을 거야. 개념을 다루긴 다뤄. 개념이 있긴 있다. 그런데 개념 강좌가 아니라 우리는 순수하게 문제풀이에 집중을 할 거야. 문풀에 집중을 할 거야. 그리고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당연히 기출이야. 그래서 기출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 단계 중에 대충 한 3단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기출을 갖다가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단계까지 가잖아? 그럼 여기에 이제 자작 문제를 조금 섞었어요. 그리고 여기 기출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 오면서 기출 플러스 기출 변형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변형은 왜 하느냐? 이 단원에서 어떠한 내용이 출제가 될 건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플러스 알파 요소가 뭐가 있는가? 여기다 어떤 문제를 덧붙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 A to Z까지 다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썼고 교재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괜찮아요. 내가 네이버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괜찮게 잘 만들었어. 진짜로. 선생님 심혈을 기울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년에 코어 특강을 들었던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와는 좀 판이하게 다른 완전 뉴 코어 특강이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판결을 좀 많이 해놔가지고 정리 좀 하고 바로 시작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